고흥에서 학술적인 가치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대규모 주상절리가 발견됐습니다. 고흥군에 따르면 고흥군 도화면의 한 골제 채취장에서 수직형과 방사형 구조를 가진 높이 20에서 30m, 폭 100m의 주상절리 지대가 확인됐습니다. 주상절리는 주로 해안가에 있지만 이번에 발견된 주상절리는 내륙에서 발견됐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. 고흥군은 문화재청에 정식 조사를 요청하는 한편 골제 채취업체의 발파 작업 자제를 요구했습니다.